자, 여기 들어갈 수 있을까? 우리 못 들어갈 것 같은데? 하나, 둘, 셋! 안녕! 안녕! 야, 토로야, 빨리 와! 안녕! 더 크게, 더 크게! 안녕, 얘들아! 안녕, 얘들아! 안녕! 안녕! 얘들아, 몇 살이야? 6살! 야, 너희가 여기서 대장이구나! 머리에 있는 거 뭐야? 머리에 있는 거 장식이야! 아, 불과사리! 오, 정답! 저 불과사리로 뭐 할 수 있게? 어, 몰라! 나도 몰라!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지연이 생일 축하합니다! 얘들아, 우리 여기 왜 왔는지 알아? 어린이날은 5월 5일 아니야? 아까 생일 친구 있었잖아요! 아, 생일 축하하러 온 거구나! 우리? 잠시만! 여기 20명이니까 우리가 20명 더 와야겠네? 얘들아, 근데 어린이날인데 선물 안 갖고 싶어? 우리 오늘 재미있게 놀고 해로, 토로에게 속마음을 말해주면 우리가 선물을 줄게! 어때? 얘들아, 좋지? 네! 좋아! 자, 이맘때쯤에서 해로가 좋은지, 토로가 좋은지 인기 투표 한 번 하자! 해로! 해로! 내 이름이 해로야, 내 이름이 해로! 아니, 내 이름이 해로야! 난, 얘가 해로! 내가 더 이쁘게 생겼지 않아? 야, 나! 얘 못생겼어! 장르의 희망이 뭐예요? 대한민국국 이야! 우와! 전 아인이 되겠다. 해로랑 한 번 춤 대결 한 번 해볼까? 내가 아직 좀 안 배웠어! 아직 안 배웠어? 그럼 우리 밥을 먹고 나중에 배워보는 걸로 하자! 해로는 멋쟁이, 바다 거북이 도로는 귀여운 육지 거북이 해로, 도로 떠나면 힘들었어 하나, 둘, 셋! 놀이공원 왔어요 할머니 집 놀러와서 5만 원 받았어요 기억이 안 나요 레고 받았어요 뭐래? 엄마, 아빠하고 킥보드 타고 나가고 싶은데요? 응 응 우쿠 공원하고 같이 엄마와 같이 같이 돈 벌고, 돈 벌이러 가고 싶어요 나도 돈 모아서 맛있는 거 나 혼자 살 수 있더라 살 수 있고 싶어요 헤르토르 인원 갖고 싶어요 엄마랑 아빠랑 같이 블로그 만들고 싶어요 호텔 가고 싶어요 수영하고 싶어요 아빠가 배우고 싶어요 우리 아빠가 깨자고, 공식복을 자는 거 같아요 나는 크면 아이돌 되고 싶고 아이돌은 예쁘잖아요 노케트 마우니까요 방패가 너무 맞춰서요 동생을 봐주는 엄마가 되고 싶어요 경찰, 그건 모르겠어요 군인 되고 싶어요 음, 멋있어요 태궁도 선서요 힘든 사람들 도와주고 싶고 나쁜 사람들 몰래 되고 싶어요 노케트 찾았습니다 노케트 찾았어요 용기를 좀 노케트 살라고 소이사 소이사 도모를 아프면 도와주고 음 평범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뭐 살 수 있잖아요 크고 싶지 않아요 그럼요 헤르토르 직접 그린 거예요? 제가 그린 헤르토르 이건 토르 이건 토르 이건 헤를로 제가 그렸어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우리가 너희들 어린이날 선물로 뭘 준비할게 뭘 준비할게 엄마, 헤르토르 이어? 자, 이제 얘들아 헤르토르의 고마워하고 인사하자 도모를 사랑해요 고마워 우리도 고마워 우리도 고마워 비밀 얘기해줘서 고마워 도모를 사랑해 우리 사랑해 저희가 안녕 애들아 안녕 울지마 고마워 안녕하세요 고마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